연휴를 마치고 왔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연휴를 마치다 보니까 약간 좀 늘어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연휴를 마치고 온 만큼 오늘은 제가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했어요. 런앤런의 중심 코너 중에 공부합시다 라는 코너가 있죠. 공부합시다 강의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 조금 짧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런앤런 50분을 강의로만 꽉 채워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만 집중적으로 시켜드리는 시간이고요. 제가 그만큼 또 분량을 많이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강의 내용 풍부하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내용 보시면서 매매에 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요. 추메 타이밍 잡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추메는 추가 매수입니다. 추가 매수를 줄여서 추메 라고 표현을 했고요. 추경 매수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추가 매수예요. 어쨌든 비중을 더 늘려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얼마라도 더 살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물타기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물타기와 추가 매수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본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추메 타이밍 잡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매매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매수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내가 한 번에 이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분할로 사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추가 매수란 기존의 종목 매수를 진행한 상태에서 적절한 시기 혹은 구간을 노려서 매수한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매수한 종목의 비중이 늘어나요. 비중만 늘어나요? 아니죠. 단가도 조절이 됩니다. 추가 매수는 주가 상승에 대한 더 높은 확신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죠.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더 강하게 믿어야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물량을 늘려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해요. 그건 안 돼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비중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그 종목이 움직임. 조금 움직여도 내 계좌 수익은 어때요. 크게 확확 바뀐단 말이에요.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처음에 1차 매수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하고 적절한 위치에서 추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단순하게 그 보유 종목의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추가 매수 즉 물타기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추가 매수와 물타기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물타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매수한 종목이 계속 떨어져요. 그럼 마이너스 5%, 10%, 20%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단순히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폭은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20%인데 처음에 매수한 만큼 매수를 하면 마이너스 10%가 돼요.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위치에서 단순히 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은 물타기예요.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왜 하겠어요.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믿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시면 그건 물타기입니다. 물타기는 하시면 안 돼요. 적절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추가 매수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 금액이 커지고 추후 손절매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0%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처음에 매수 수량만큼 매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20%인데 천만 원을 더 사면 마이너스 몇 프로가 돼요? 마이너스 10%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10%만 올라가면 본전에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추가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에서 다시 20%, 30%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손절도 못하고 추가 매수 했으니까 더 매수하기도 부담스럽고 이래저래 물려버려요. 잘못된 추가 매수는 굉장히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근거는 가격이 아닌 위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가격을 기반으로 추가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에 샀는데 한 8천 원까지 떨어졌으면 마이너스 20%가 찢기잖아요. 그러면 어? 이거 많이 빠졌다. 지금부터 그냥 사보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이너스가 크니까 마이너스를 줄이고자 매수하는 것.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물타기입니다. 물타기는 하시면 안 돼요.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근거는 가격이 아니에요. 내가 만 원에 매수했으면 그게 9천 원에 갔다고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8천 원에 갔다고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혹은 12천 원이 됐다고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요. 가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근거는 위치예요. 위치라는 것은 뭐예요?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차트라는 거죠. 반드시 차트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장기 투자자야. 내가 뭐 제2의 워렌 버핏이야. 그래서 내가 가치주를 한 5년, 10년 보유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럼 그냥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은.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내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주가 반등이 곧바로 나오면서 손실 금액을 만회하고 수익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 매수는 반드시 주가가 떨어졌을 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근거는 가격이 아니라 위치예요. 만 원에 산 종목이 만천 원에 됐을 때 추가 매수하실 분. 거의 없죠. 불타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타이밍이 나오면 만 원에 산 종목이 만천 원에 갔어도 매수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그렇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난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본전에서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 수익이 난 상태에서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 가격이 아니라 위치니까. 그래서 오늘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손실이 큰 상태에서도 적절한 위치가 오지 않으면 추매를 자제하셔야 되고요. 손실이 적거나 이익이 난 상황에서도 적절한 위치가 나오면 추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한 종목이 횡보하든, 상승했던, 하락했던 이런 건 관계가 없어요. 적절한 위치가 나오면 그냥 추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적절한 위치가 뭔데요? 그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있어요. 추가 매수는 1차 매수 때부터 염두에 두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추가 매수 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을 그냥 천만 원어치 사고 기다려서 팔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막상 사보니까 막 떨어져 주가가. 그러면은 어? 처음에 추가 매수 할 생각 없었지만 그냥 물 타보자. 그럼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액수는 커지고 계속 물리고 손절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추가 매수는 보통은 1차 때부터 고려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은 500만 원 사고 나중에 이게 눌림목이나 이런 게 나오면 500만 원을 더 사자. 그때 500만 원을 추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추가 매수예요. 근데 나는 이번에 사서 이걸로 끝장을 볼 거야 라고 샀는데 떨어져서 사면 그건 물 타기. 그때부터 원칙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가 매수는 1차 매수 때부터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는 게 추가 매수예요. 추가 매수 의향이 없었는데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추매를 하면 과도한 비중으로 기회비용 손실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을 반영하게 됩니다. 과도한 비중, 그러니까 비중이 늘어나죠? 추매를 하면. 기회비용 손실. 추매를 해서 그 종목에 물려버리면 그걸로 다른 거 살 수 있었는데 못 샀잖아. 그죠? 이게 기회비용 손실이고요. 심리적 부담감. 심리적으로 어때요? 많이 산 종목은 엄청 신경 쓰여요. 많이 산 종목은 5%, 7% 이렇게 빠지면 어때요? 주식 매매가 다른 종목을 이제 볼 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종목 이슈만 계속 찾아보고 언제 올라가나 현재가 차트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추가 매수 의향이 없었던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건 웬만하면 자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매를 하실 때는 1차 매수 때부터 염두에 주고 진행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 매수는 기술적 분석에 따라 진행을 한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격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격언을 명심하셔야 돼요. 신규 매수를 하던 추가 매수를 하던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격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문장을 딱 보면 아 무릎에 사라는 건 어때요. 누구나 발바닥에 살 수 있지만 발바르게 사고 싶지만 너무 욕심부려서 사지 말고 적당히 무릎에서 사라. 그리고 머리에 팔고 싶지만 머리 꼭대기에 팔고 싶죠. 하지만 꼭대기에서 못 파니까 그냥 적당히 올라왔을 때 팔아라. 뭐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무릎에 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 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릎에 사라는 거예요. 하락할 때는 어디가 발바닥인지 모르죠. 반등해야 그때 가서 아 여기가 발바닥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확인하고 매수해라. 그게 무릎에 사라는 겁니다. 자 어깨에 팔라는 말은 뭘까요. 누구나 머리 꼭대기에 팔고 싶지만 머리 꼭대기엔 못 팔아요. 그래서 어깨에 팔으라는 거냐. 물론 어느 정도 그렇긴 한데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그때 가서 여기가 머리였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럼 고점을 예측해서 매도하지 말고 고점에서 꺾이는 걸 보고 팔라는 거예요. 이게 어깨에 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은 반드시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매수를 하고 추매도 마찬가지.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 매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규 매수에도 마찬가지고 추매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매 타이밍 잡기에 제가 다섯 가지 패턴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이 다섯 가지 패턴 안에서 언급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주가의 반등 타이밍 초입에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지지 구간에서 지지 확인 후에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릎에서 하는 거죠.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을 할 때 혹은 반등 시초 반등이 예상될 때 이게 이제 무릎에서 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일봉상 주가 급락 후에 밑꼬리에 추가 매수. 일봉상 주가가 막 급락하다가 일봉상 회복이 되면서 밑꼬리를 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겠구나 라는 신호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주요 지지선이 이탈된 후에 회복할 때 추가 매수를 한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2평선 매매를 한다고 해볼게요. 20일 2평선이 이탈됐어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되죠. 손절해야 돼요. 그런데 이탈된 다음에 20일 2평선 위로 다시 주가가 올라왔어. 그러면 아 이거 손가락만 이거 매도 괜히 했다. 후회만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다시 사시면 돼요. 언제나 주식은 유연하게 하세요. 내가 매도한 종목은 다시 안 볼 종목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매도했지만 또 수익 줄 것 같으면 또 사셔야죠. 그때 팔고 팔았는데 더 갈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사시면 됩니다.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죠? 주요 지지선이 이탈된 후에 이탈됐는데 그걸 또 회복을 하면 그때 또 추매를 할 수 있어요.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이때 신규 매수를 하셔도 되나요? 그죠? 신규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럼 이 다섯 가지 모든 내용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자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될까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추가 매수도 사실상 신규 매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모든 추가 매수 타이밍은 모든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이것도 제가 차트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장대 은봉에는 추가 매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규 매수도 안 될까요? 당연하죠. 신규 매수도 하시면 안 돼요. 추매도 안 되고 신규 매수도 안 돼요. 지루한 횡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이거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까요? 자 지루하게 계속 횡보하는 종목은 내가 산 다음에 기적처럼 그때부터 팍팍 올라갈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루한 종목은 앞으로도 지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나도 그 지루한 틈에 껴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3개월, 6개월 계속 기회비용만 날리는 겁니다. 지루한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추매하지 마시고요. 저항이 임박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는 저항선에 대한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강의 볼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지선이 이탈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하게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인데 그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지. 이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추가 매수 강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 말고도 제가 그동안 런앤런 공부합시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해드렸고요. 또 런앤런에서 미처 시간 관계상 공개하지 못했었던 많은 강의들도 있습니다. 제 오늘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지난 강의를 차근차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제 방에 입장하실 수 있어요. 방에서는 장중해 시황이라든지 업황 그리고 그동안 런앤런에서 강의했었던 강의 내용 그리고 런앤런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풍부한 강의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요. 공부해서 수익 내실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을 봤어요. 근데 이론만으로는 다 이해하실 수가 없겠죠. 당연히 차트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 드려야 됩니다. 자 제 교육은 대략적으로 순서가 있어요. 보통은 처음에 이론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트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해서 익히실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제가 준비하니까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추매 타이밍 잡기에 다섯 가지 패턴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섯 가지 패턴 중에 하나씩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반등 타이밍 초입에 추매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SK하닉스인데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요건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위치에서 일단 신규 매수를 한번 했어요. 이 위치에서 신규 매수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신규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인가요? 그죠. 자 보시면 여기서 저항대가 됐었던 가격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하락하던 추세도 돌려내는 봉이에요. 거래량까지 실렸어요. 이러면 누가 봐도 아 이건 매수 타이밍이구나. 제 런앤런 이전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 요게 매수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매매라는 게 내가 매수하고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 위치에서 매수했으면 잘했나요? 잘했어요. 좋은 타이밍에 매수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100%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요? 그건 아니죠. 어차피 주식의 100%라는 건 없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한 거지 내가 매수하고 무조건 올라간다는 법칙은 없어요. 그건 매수하고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SK이니스일 때 매수를 했어요.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는데 조금 올라가는 듯하죠. 아이고 잘 샀다 역시. 뭐 여기서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못 팔고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손절을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손절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 분석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추매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럼 그냥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냅다 추매하면 돼요? 아니죠. 이 위치는 뭐예요 지금? 주요 지지선을 하방으로 깨고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위치예요. 이런 위치에서는 추매하시면 안 돼요. 신규 매수도 안 돼요. 손절은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1차 매수를 하고 이 종목을 내가 철저히 분석했기 때문에 난 이거 손절 없이 고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적절한 추매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매수는 여기서 했으니까 일단 손실 중입니다. 나는 지금 추매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추매를 할까?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보면 이제 매수를 했고 꾸준하게 이제 하락 여기서 매수했으면 계속 급락 절대 추매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바닥을 찍고 나서 슬슬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선을 하나 그었더니 위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돌리는 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는 추매를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오케이. 이 위치에서는 추매를 해볼 수 있어요. 신규 매수도 가능한가요? 오케이.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단가가 어떻게 맞춰져요? 난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한번 했어요. 가격적으로 8만 6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고 추매는 8만 원에서 진행됐으니까 처음 매수 물량만큼 추매를 했으면 평단가는 8만 3천 원 정도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SK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평단을 맞췄어요. 그 이후에는 내가 분석을 잘했기 때문에 쭉 올라가죠? 평단 8만 3천 원에 두 번 매수했으니까 단가도 맞춰지고 그 다음에 상승랠리를 보이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그것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강의를 보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방에서 또 공개를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던 강의 제가 강의 다시 보는 방법 또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추매 타이밍 잡기 보겠습니다. 반등타임 초입의 추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볼게요. 위에서 떨어지는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봉이 딱 나왔습니다. 거래도 조금 실렸고요. 이러면 이 위치에서 매수해 볼 수 있나요? 오케이. 신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떨어진 거예요. 매수를 잘해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나요? 그럼요. 매수를 잘해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어요. 어차피 주가를 100%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떨어졌을 때 대응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도 있었으나 내가 이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나는 추매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추매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자 이 위치에서 지금 추매할 타이밍이 있어요? 없어요. 신규 매수가 여기 들어가서 꺾인 다음에 횡본데 횡보지 반등 나왔어요? 반등 안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추매 타이밍이 안 나와요. 지루하더라도 추매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추매 타이밍이 언제 나왔나 볼까요? 자 매수를 한 위치에서 계속 떨어져서 횡보하다가 한 템포 더 밀렸죠. 여기서 추매했으면 더 손실이 커진 거예요. 근데 내렸다가 다시 올려 세우면서 이 검은 선이 뭐예요? 저항선. 저항선을 돌려내는 봉이 나옵니다. 그럼 저 위치에서 추매 가능한가요? 오케이. 모든 추매의 위치는 모든 신규 매수 위치와 같다. 그러면 저 위치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한가요? 오케이. 가능합니다. 그럼 초기에 매수했을 때 단가는 56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50만 원. 그러면 53만 원. 여기 정도의 단가가 맞춰져요. 초기 매수 물량만큼 추매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가는 53만 원에서 맞춰졌고 그 다음에 66만 원까지 주가가 슈팅을 하죠. 추매를 하실 때는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더 크게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신규 매수랑 추가 매수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규 매수는 아 이거 차태만 보고 한번 해볼까? 아 이거 단타 쳐야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추가 매수는 물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 해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복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추맨은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반등 초입 구간 매매입니다. 보시면은 이 검은선이 이제 저항선이에요. 저항선. 저항이 됐었던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저 구간을 돌파하니까 이 위치에서는 신규 매수를 해볼 수 있나요? 그쵸. 신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파하고 잘 가는 듯 하더니 꺾입니다. 아쉽죠. 그런데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손절 안 해. 그러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거야. 어디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까요? 자 이 위치입니다. 아까 이제 저항 때 돌파를 신규 매수했던 가격은 여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양봉이 이 위치에서 나옵니다. 추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초기 매수 단가는 얼마였어요? 대략적으로 2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추매는 2만 1천 원에서 했습니다. 똑같은 비중이라고 할 때 2만 3천 원의 평당가를 맞추고 나는 이제 기다려야죠. 그죠? 주가가 올라가기를. 그 다음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추매 타이밍을 맞추고 꾹꾹꾹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매를 안 했으면은 이제 손익분기점까지 모두 와요. 근데 지금 추매에 성공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까지 주가가 올라온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부분이 반등 타이밍 초입의 추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추매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추매 타이밍이고 또 잘 맞기도 잘 맞아요. 그래서 반등 초입에 추매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도 볼게요. 이 기술적인 고점 부분을 돌려내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 위치에서는 신규 매수가 가능합니까? 오케이 신규 매수가 가능합니다. 매수한 다음에 쭉쭉쭉 잘 갔어요. 와우 무작위 잘 갔다. 그죠 기분 좋죠. 근데 여기서 팔았으면 좋았는데 욕심부리다가 못 팔았어요. 지금 여기까지 주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여기서 산 건 뭐예요. 거의 본전치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종목이 2차 반등할 때를 노려서 추매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볼게요. 어디에서 추매 타이밍이 나오냐. 여기서 추매 타이밍이 나옵니다. 나는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고 매수한 구간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추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앞서 차트는 뭐예요. 내가 매수했을 때보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추매를 했어요. 평당가가 낮아졌죠. 근데 지금 추매는 뭐예요. 매수한 가격이나 추매한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둘 다 3,500원 3,500원이에요. 이렇게 해도 추가 매수입니까? 그럼요. 추가 매수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는 보통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도 추가 매수가 되나요? 그럼요. 불타기라고 하죠. 추가 매수가 됩니다.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할 위치에서만 추가 매수를 하면 돼요. 가격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위치.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는 뭐예요. 하락 추세를 돌리는 구간 초입에서 저항선을 돌려내는 구간에서 추매. 이거는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때 추매. 이 위치에서 1차 매수가 늘어서 추매를 했는데 1차 매수가 추매 가격이 거의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위치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물량도 늘어나서 재반등을 시도했으니까 수익이 커졌겠죠. 수익이 커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추매는 가격이 아니라 위치를 보고 하는 것이다. 내가 매수한 단가와 추매의 단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위치만 좋으면 추매하시면 돼요. 위치가 나쁘면 당연히 추매하시면 안 되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지 확인 후 추매 계속해서 볼게요.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바닷건에서 뚫고 올라가려는 양봉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위치에서 신규 매수 가능합니까? 오케이. 신규 매수가 가능해요. 신규 매수를 한 다음에 쫙쫙 갔습니다. 여기서 차익실화 했으면 이건 뭐 끝인데 내가 차익실화 안 했어요. 조금 더 가져가볼까? 내 생각대로 잘 움직이는데 비중 확대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느 위치에서 비중을 확대할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예요? 지지 확인 후 추매입니다. 지지가 확인돼야죠. 지금 이 위치에선 지지가 확인이 안 됐어요. 언제 지지가 확인되냐? 여기서 지지가 확인이 됩니다. 이 검은 선으로 그어드렸던 이 고점과도 좀 맞물려 있고요. 이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니까 추매를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1차 매수 여기서 했고 추매는 여기서 했어. 1차 매수는 22,500원인데 추가 매수는 23,600원이에요. 자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높은 가격에서 추매했죠? 그래도 되나요? 네. 왜? 추매는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위치니까. 위치상으로 반등 이후에 지지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추매로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산 종목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상태에서 추매하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하셔야 궁극적으로 수준 높은 투자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1차 매수 지지 확인하고 2차 매수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은 어때요? 엄청나게 커졌겠죠? 비중까지 늘어났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지지 확인 후 추매를 보고 있습니다. 저항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또 나온 차트예요. 그럼 이 위치에서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나요? 오케이. 신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매수 이후에 이거는 빠졌어요. 주가가. 빠졌어. 그래서 좀 아쉽죠? 아쉬운데 내가 손절을 안 하고 오케이.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지가 확인되면 추매를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는 아직 추매할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지금 은봉이 하나, 두 개 떨어지고 있죠? 거래는 많이 없지만 지지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이 위치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위치에서는 추매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이런 위치에서는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더 떨어졌다가 이 위치에서는 어때요? 안 빠져요. 더 이상 안 빠져. 가격으로는 5,180원 정도인데요. 이 가격대에서는 뭔가 지지받고 지지받고 아 이거 안 빠지네? 오케이. 지지 확인 됐다. 추매를 한번 해보는 거죠. 1차 매수는 이 정도였고요. 2차 매수는 저기. 그래서 내가 매수한 것보다 한 15% 정도 아래 구간에서 추매가 진행이 됩니다. 추매 이후에 어때요? 급등을 해버렸으니까 단가도 낮아졌고 비중도 늘어났고 주가 상승하면 그때는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지 구간 확인 후 추매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가 급락 후 밑꼬리에서 추매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좀 심플해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어떤 위치에서든 보유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어디서 매수했다고 해볼까요? 여기서 매수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22리평선 지지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수한 다음에 살짝 올라가서 수익도 있어서 기분 좀 좋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툭툭툭툭툭 계속 빠져요. 그러면 아 내가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손절하지 않고 나는 추매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가 확인됐을 때 추매할 수도 있고 추세를 상방으로 돌렸을 때 추매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도 있어요. 이건 뭐죠? 밑꼬리가 길게 달렸을 때 추매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마지막 봉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장기 2평선 지지를 시켜줬어요. 이럴 때는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밑꼬리 저가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를 누군가 강력하게 하면서 주가를 다시 말아 올렸어요. 그 경우에는 어 이거 누군가 뭔가 강력한 저가 매수에 힘이 들어왔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는 추매를 한번 들어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밑꼬리에서 이제 추매를 했을 경우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밑꼬리 추매가 들어간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밑꼬리 추매는 급등주에서 해야 돼요. 종목에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종목에 급등이 나온 다음에 하락했는데 거기서 이제 반등 줄 때 일봉상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반등 줄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주가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런 위치에서 추매를 하셔야겠죠.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위치에서 일단은 매수를 했고 여기서 추매까지도 해서 단가가 낮아졌는데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했어. 그럼 그 경우에 이 밑꼬리가 생겼을 때도 신규 매수를 해볼 수 있나요? 해볼 수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모든 추가 매수 타이밍은 모든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밑꼬리만 보고 추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있죠. 자 주가금락 확인 후 추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뭐 한일철강이라는 종목인데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만 보고 설명드립니다. 바닷건에서 쭉쭉쭉쭉쭉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어느 위치에 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위치에 서건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여기서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내가 더 갈 거라고 욕심부리다가 못 팔았어요. 못 팔고 쭉쭉 밀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긴 꼬리, 추매, 저가 매수의 힘이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점 지지가 됐다가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종목이 더 잘 맞느냐고요? 네, 급등한 종목에. 급등한 종목이 조금 더 잘 맞아요. 아까 차트도 그렇고 지금도 보시면 단계에 급등, 급등 쫙쫙 나와요. 근데 급등했다가 밀렸는데 갑자기 밑꼬리 쫙 달면서 살짝 단봉이 떴다. 그러면 아, 지금부터는 뭔가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제 추매를 한 다음에는 주가가 쭉쭉쭉쭉 가다가 슈팅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 추매 타이밍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추매 타이밍 잡기로 5개의 패턴을 언급드리겠다고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세 번째 패턴이에요. 세 번째 패턴. 밑꼬리에서 추매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저항구간,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낼 때 추매. 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주가가 가다가 지지구간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한 다음에 추매. 지금 세 번째는. 밑꼬리가 달리는 구간에서 추매. 그런데 밑꼬리가 달리는 구간이 잘 맞을 때는 횡보하다가 밑꼬리가 달리거나 하락하다가 밑꼬리가 달리는 이것보다는요. 급등했던 종목이 밀렸다가 밑꼬리 달 때가 적중률이 높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도 그렇고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밑꼬리를 보시면 급등이 쫙쫙 나온 다음에 내려갈 때 밑꼬리 달 때 추매했으면 여기서 상승하면서 잘 빠져나올 수 있었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가 급락 후 밑꼬리 추매. SH 에너지화학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양봉이 일단 한번 뽑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내가 뭐 한 이 위치에서 그냥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매도했으면 좋겠지만 매도를 못하고 쭉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달렸어요? 역시 밑꼬리가 달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꼬리가 달린 위치가 심지어 또 장대양봉 저가예요. 장대양봉 저가에서는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런앤런에서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대양봉 저가는 지지 받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저 위치는 장대양봉 저가입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급등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밑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추매를 한번 해볼 수 있죠. 추매를 해볼 수도 있고 뭘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신규매수도 가능합니다. 밑꼬리이기 때문에 밑꼬리 부근에서 신규매수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제 신규매수가 됐어요. 추가 매수가, 추가 매수가 됐고 신규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 신규매수 다 가능하고 그 위치에서 쭉쭉쭉쭉 가면서 이 종목도 단기적인 슈팅을 보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뭐다? 가격이 아니라 위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떨어져야지만 추매를 하는 것이냐? 아니다. 떨어졌을 때도 추매할 수도 있고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추매할 수도 있고 내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추매할 수도 있고 어쨌든 위치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위치 중에 지금 세 개 말씀드렸어요. 세 개 잊지 마세요. 저항 때나 하락 추세 돌려낼 때 추매 그리고 지지구가 확인될 때 추매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예요? 주가 급락 이후에 밑골이 달릴 때 추매 세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려야 되죠. 자, 지금 오늘은 특집 강의로 진행 중입니다. 런앤런 공부합시다 코너를 제가 확대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매 타이밍 잡기 강의 또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아니면 제 많은 강의 내용을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 풍부한 교육 관련된 자료들 올려드리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뉴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이 나가는 지금 참여하셔서 평일 장중에 많은 도움받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세 개 설명드렸기 때문에 두 개 나왔죠. 춤의 타이밍 잡기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은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어서 드릴게요. 이번에는 지지선 이탈 후 회복 시 춤입니다. 이게 난이도로 보면 가장 높은 난이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는 원래 손절을 해야 돼요. 그죠? 손절을 안 하고 내가 반등할 때 추매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지선이 이탈이 된 이후에 그 지지선을 회복할 때 추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 종목은 이제 내가 어디서 매수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매수 이후에 주가가 올라서 좋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깨졌어요. 이 위치에서는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손절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오케이 난 지금 손절하지 않아. 이건 뭔가 시장 이슈. 단기적인 수급 문제다. 그럼 손절하지 않고 반등할 때 빠져나오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등을 한번 노려서 나오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 그냥 추매하시면 돼요? 안 되죠. 이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이 위치에서는 절대 추매하시면 안 돼요. 이 위치에서는 추매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손절 아니면 그냥 관망입니다. 관망. 지지선 이탈 후 회복시키는 걸 봐야 돼요. 이 검은선이 제가 그려드린 지지선이죠. 자 그러면 이 지지선을 언제 회복해요? 엄청 오래 걸려요. 지금 보시면 두 달 걸렸어요. 이거 회복하는데. 여기서 추매하셨으면 계속 물려가는 거예요. 두 달 정도 다른 거 매매하시다가 이 종목을 관망하시다가 이렇게 고점 돌파 실패하고 두 번째 돌파할 때 이게 패턴상은 이중 바닥입니다. 이중 바닥 패턴에 대해서 나와요. 이중 바닥 패턴 이후에 회복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추매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난 1차 매수는 여기서 했죠. 2차 매수는 저기서 했습니다. 단가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쫙 반등을 해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번 추매는 어때요? 내가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과 추매한 가격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매수한 가격과 2차 추매까지의 기간은 길어요. 2,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중요한 건 기간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위치입니다. 추매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올 때 추매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위치를 꼭 기억하세요. 지지선 2타로 회복시 추매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매수를 했는데 가는 듯 하다가 확 죽었어요. 근데 은봉 2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추매하시면 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이때는 손절하시거나 내가 추매를 할 거면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지지선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지지선이 회복될 때 매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지지선이 저 시기에서 회복됐으니까 어때요? 이때부터도 기간이 두 달 걸렸어요. 엄청 걸렸죠? 지지선 회복되지 않을 때 매수하지 마세요. 은봉 막 떨어진다고 싸다 싸다 하면서 사고 사고 계속 물립니다. 절대 안 돼요. 하락 이후에 다중바닥 패턴 그리면서 돌파할 시도했죠. 저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신규 매수는 가능합니다. 모든 추가 매수는 모든 신규 매수 가능 위치입니다. 변하지 않은 공식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지선 이탈을 회복시 추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아 이거는 이제 추매한 다음이죠. 추매한 다음에 급등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보면은 내가 어느 위치에서 매수했던 상관없이 어쨌든 주요 지지선을 이탈시켰어요. 주요 지지선을 이탈시켰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추매 전략을 짤 건데 당장 추매하면 안 돼요. 이탈된 지지선을 회복하는 걸 보고 그때 가서 추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 회복했어요. 이거는 다행히. 그죠? 여기서 깨져서 계속 내려갈까? 하다가 양봉 띄우고 오 회복을 했네요. 이 위치에서 추매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추매 이후의 성과를 보면요. 다시 한번 올라갔죠. 적절한 위치에서 추매를 하시면 시간이 끌리지 않아요. 시간이 끌리지 않고 짧은 시간 내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매를 할 수 있는 위치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지선 이탈 후 회복 시 추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네 번째 내용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 볼게요. 저항 때 돌파 구간에서 추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 종목 한번 보시면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상관없이 이 위치에서는 추매를 하셔도 돼요. 이 위치에서는 추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추매하면 뭐예요. 굉장히 내가 매수한 단가보다 높은 단가에서 추매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분 별로 없죠. 하지만 저항대를 돌파했다는 건 뭐죠. 주가가 더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추매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서 신규 매수는 가능하죠. 돌파할 때 신규 매수 돌파 매매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 신규 매수를 해도 되고 추매를 해도 되고 그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급등하는 그런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이런 위치나 이런 위치에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고점을 뚫어내는 매매가 나왔으니까 이 위치에서는 매수할 수 있어요. 뭐죠. 불타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패턴 중에 이 마지막 패턴 저항대 돌파구간에서 추매는 뭐예요. 아 내가 산 단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추매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사실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가면 그냥 기분만 좋지 이걸 더 살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매수한 종목이 내 생각대로 잘 가면 타이밍을 노려서 추매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수입니다. 근데 플러스 10% 종목을 그 매수 구간 매수했던 가격만큼 사면 매수 물량만큼 사면 플러스 5%가 되잖아요.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주가라는 건 한번 탄력 받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불타기도 필요할 때는 짜셔야 되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어디에 갖고 있던지 간에 이 위치에선 추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해 주셔야죠. 여기서 만약에 추매했으면 점상에다가 그 다음 급등까지 또 먹을 수가 있었어요. 패턴상 돌파 매매는 단기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종목이 동방이라는 종목인데 좀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수급 유입이 다이나믹하게 들어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돌파 구간 돌파 시 추매죠. 하나 더 볼게요. 역시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저항대를 돌파해내는 봉이 나왔습니다. 요 위치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디서 매수했던 상관없이 수익이에요. 그죠? 왜? 선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인데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뿜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샀던 여기에 샀던 여기에 샀던 상관없이 어쨌든 수익이에요. 이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는 내가 수익인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에도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과감함 주식을 매매하실 때 이런 과감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다섯 번째 패턴 저항구간 돌파 시 추매입니다. 추매를 한 다음에 더 급등을 쫙 해버렸죠. 아까 차트에서는 요의치면 되게 비싸 보였는데 지나고 나보면 싸요. 달리는 종목이 계속 달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추세 강의를 또 할 거예요. 제가 그때 추세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상승하려는 종목은 계속 상승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 성질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계좌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가지 패턴은 다 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요. 추매를 자제해야 되는 위치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아까 다섯 가지 패턴은 이런 위치에서 추매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건 끝났어요.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런 위치에서는 절대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위치예요. 주의죠. 주의. 그래서 그 부분 간략하게 보고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위치에서 추매를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갭상승을 했는데 장대음봉이 떨어졌다. 심지어 밑고리도 없어. 여기서 추매한다는 건 자살입니다. 자살. 자살. 이거는 지금 상한가를 찍고 여기서 출발했다가 고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투자 심리가 엄청 악화되면서 여기서 끝났으면 다음날 추가하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추매는 절대 안 되죠. 이게 뭔 추매예요. 장대음봉 추매 자제. 장대음봉이 어디서 나올 때 추매를 자제해야 됩니까. 어디서 나오든 자제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갭상승에서 장대음봉 나와도 안 되고요. 횡보하다 장대음봉 나와도 안 되고요. 급락하다 장대음봉 나와도 안 돼요. 어쨌든 장대음봉에 절대 추매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오히려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매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툭툭툭 떨어지면서 엄청난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되죠. 회복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시간 지나서 올라오면 다행인데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장난 못하니까요. 이거는 달라요. 아까는 갭상승하고 장대음봉인데 이건 뭐예요. 이거 하락하다가 장대음봉 쭉 떨어졌어요. 하락하다가 장대음봉 쭉 떨어졌으면 가격이 완전 낮아졌는데 이거 한번 추매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대음봉은 위치랑 상관없어요. 장대음봉 나오면 무조건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매하려고 하시더라도 반등하는 걸 보고 하셔야지 장대음봉 뜰 때 추매하는 건 완전 자살행입니다. 물론 장대음봉 뜨고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장대음봉 이후에는 하락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에 왜 무리하세요? 그렇죠? 장대음봉에는 절대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장대음봉에서 완전히 하방을 쑤셔박았고 여기까지 떨어졌지만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몰라요. 이런 패턴에서는 절대로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루한 종목 사지 마세요. 계속 횡보만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진짜 엄청 지루해집니다. 이거 보시면 인천 도시가스인데 종목 이름부터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주가 보시면 엄청 지루해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이런 종목은 내가 전통 가치추사자다. 나 5년 간다. 10년 간다. 이러시면 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몇 주나 한 달, 두 달 이내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루한 종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지루하지만 내가 사고부터 잘 갈 거야. 오만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지루했던 종목은 앞으로도 지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진짜라고 매수해보시면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지루한 종목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신규 종목도 하지 마시고요. 신규 매수도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지루해지는 위치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움직임 없이 횡보만 계속하는 종목. 내가 사도 앞으로도 횡보만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은 절대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항선이 임박한 구간에선 추매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위치에서 샀는데 불타기를 하겠다고 하고 여기서 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어드린 이 검은선을 돌파하면 돼요. 하지만 돌파를 안 했으면 안 돼요. 예측하지 마세요. 주식은 예측이 아닙니다. 대응입니다.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깨지는 걸 확인하고 파셔야 돼요. 어? 이거 돌파 임박한데 임박한데 돌파하겠다 해서 매수하지 마세요. 이 차트는 지금 정고점 저항구간을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뭔가 뚫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뚫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뚫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서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돌파를 예측하지 마세요.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했죠? 돌파는 절대로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지지선을 이탈한 구간에서도 추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조화제약인데 마지막 차트거든요. 보시면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에서 이탈을 시켰죠. 중요하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서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은 사시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단을 뚫고 내려갑니다. 가격적으로는 되게 싸요. 가격 많이 떨어졌으니까 추매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강의를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추매를 결정하는 요인은 절대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가격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아무리 많이 빠져도 설령 만 원짜리가 천 원이 됐어도 10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싸다. 매수하자. 절대 안 돼요. 그런 종목은 500원, 300원 되다가 상상 표지 될 수도 있어요. 만 원짜리가 천 원 갔다는 건 뭐예요? 뭔가 엄청난 악재가 터졌거나 엄청난 거품이 깨지고 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락하는 종목은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지선 못 지키는 종목은 네. 매도하시거나 추맨는 하시면 안 돼요. 이 위치에서 추매했으면 완전히 이제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거죠. 지하실 파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에 빠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선이 이탈됐을 땐 추매하시면 안 돼요. 지지선을 밟고 반등할 것 같으면 그때는 오! 추매해 보실 수 있죠. 오늘은 제가 이제 추매 타이밍 잡기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패턴을 통해서 추매 타이밍을 잡는 법 그리고 주의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런앤런은 좀 특집으로 진행이 돼서 제가 강의 런앤런의 중심 코너죠. 공부합시다 코너를 50분으로 늘려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어요. 추매 타이밍 잡기에 대해서 제 강의를 보고 어느 정도라도 얼핏이라도 이렇게 하면 추매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다면 참 보람찬 강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강의를 또 늦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도 많겠죠. 그리고 런앤런을 통해서 시간 관계상 공개해드리지 못했던 강의도 많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공부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평일 장중에 지난 강의 내용들 다 올려드릴 겁니다. 공부할 자료가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공부자료 다 올려드리고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목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